최휴규 안녕하세요 봄인다면 나선자 나선자 날 던진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녀는 내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가 그 상대방에서 그런 상대방에 그 상대가 나보니까 내가 웃고 그대는 노래 웃는구나 우리의 시계 중간에 운벼벼벌 그린 자의 아아 정말로 기뻐하던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